네.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무려 6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선거를 놓고 익산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해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를 막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취재를 담당한 김대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네. 자 먼저 정헌율 익산시장의 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표를 의식해서 부하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태료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받아든 익산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할 거고 이게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시민이라 할지라도 돌아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기점이라고 하니 당선을 목적으로 한 직위 남용 사건이 불거진 건 무려 약 6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죠? 네. 먼저 이 사건은 익산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 기자의 언론 보도로 세간에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a 기자는요. 지난 3월 3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전이죠. 정 시장 직권남용 내부 폭로 파장이라는 제목과 선거 기간에 고지서 발송하지 말라는 부재로 기사를 내게 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5월 28일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약 2주 정도 앞두고 당시 교통지도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교통지도개장을 bc라고 하면 이후 정 시장이 불법 주정차 구의사가 몇 장이나 발송되냐 bc에게 물었고 이에 bc가 한 200장 정도 됩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 시장이 그러면 내 우호표가 한 200장 정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발송을 잠시 멈출 수 있냐 그랬더니 bc가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면 추후 공무원 bc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bc는 정 시장으로부터 고맙다. 내가 선거에서 이겨서 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실제 정 시장은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 보도 내용대로라면 기억하고 있는 정황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그 공무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보도가 등장했을 당시에 정 시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정 시장은 이 보도가 처음 3월 3일에 나왔을 때는 별다른 대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4월과 7월 정부경찰청 반복배수사대에서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홍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거든요. 또 지난달 23일 그리고 지난 올 두 차례에 걸쳐서 정 시장을 소환하자 조금씩 입장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죠. 소환 두 차례 소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환될 때마다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약하면 당선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요약하면 어쨌든 당선 목적을 통한 지휘 남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말을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2차 조사 때요. 오히려 피해자다. 네. 첫 번째 때는 조금 예민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포트랜서서 장시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만 자신이 피해자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 행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입니까? 네. 정 시장은 일단 2차 소환 조사에서요.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 시장을 말하는 거겠고요.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피의자들은 따로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의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피의자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보도에 등장한 공무원 그리고 또 인터넷 신문 기자 이 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 시장이 발언한 피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A 씨와 기사 속 공무원 교통 지도계장이었던 B 씨라고 해요. 이제 B 씨가 이른바 고지서 발송 사건이라고 요약을 하면 이후에 원하는 보직에 좀 정 시장에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작 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제 그 기사를 쓴 A 기사를 좀 대동해가지고 정 시장을 좀 압박 내지 어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탓에 정 시장도 자신은 이제 오히려 협박을 당한 피해자다. 그래서 그들을 지목해서 피의자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협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럼 본질로 좀 돌아와서 고지서 발송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요.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 18일 그러니까 선거 지방선거 한 2주 전쯤부터 해서 실제로 익산시로부터 고지서 발송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확인했다. 실제로 고지서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선 목적 직위 남용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사실 이게 어쨌든 직위를 남용했다는 것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지시가 있었느냐도 꽤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시와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 b씨와 통화를 정시장이 나눴다는 녹취가 있다는 이야기도 한간에 떠든 소문이었습니다. 나절았습니까? 네. 그래서 2차 소환 당시 제가 직접 녹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질조사나 이런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정 부장은 선거가 다 끝나고 몇 달 후에 있었던 녹취인데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해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녹취 내용이 선거가 끝난 이후였다. 네. 고지서 발송 기간과는 무관하다. 녹취가 있긴 하지만 시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건에 대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면 원래 6개월이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났는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건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대한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상황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